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계속 클라스를 수련할 그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강도 수련을 통해서 더 학습에 도움이 되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정처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세미나에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앞으로 7월 30일부터 계속 수련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최강도 수련자입니다. 최강도 수련자는 정말 상관적인 분야입니다. 최강도 수련자의 강도 수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질지 않으니, 정말 재미있는 걸 궁금해해요.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부욕한 상품이 침으로서 면접은 의미가floor이나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아주 재미있게 재미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네요. 저는 이 학생들의 현장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상품을 받으며, 그 친구를 응심으로 stage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없는 천онов'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 기름에 이 학생은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언제까지는 건강관리에 대한 공격을 흘러내고 경험한 상태로 일어내면서 몸을 경험하고 압력을 흘러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공격을 흘러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공격을 흘러내면서 I really look forward to joining this class and enjoy it. The KAIST classes will begin on the 31st of July and will take place on Tuesdays and Thursdays. It's open to all students, professors, students alike, and anyone outside of KAIST as well. I hope to be able to promote Choi Kwon Go through this and we hope to see you all there. Thank you.